어둑어둑해진 초저녁의 한 주택가 검정색 가죽 자켓을 입은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문 앞에 놓여진 소포를 들고 냅다 주랭랑을 칩니다 연말 쇼핑 시즌 집 앞에 배달된 소포를 노리는 택배터리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주로 연말 쇼핑 시즌을 노리는 택배터리들은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직접 쇼핑을 하기보단 온라인 구매 추세가 확산되면서 덩달아 배송 물량도 폭증해 택배터리들의 표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 집 앞에 소포를 놓고 메시지로 도착 여부를 알려주는 비대면 배송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도 소포 절도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LA 지역의 일부 주택가에선 택배터리가 기승을 부리자 주민들에게 집 앞에 배달된 소포를 방치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보낼 정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도난당하는 우편물의 수는 하루 평균 170만 개 우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선 핸드폰으로 집 현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벨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수치인 서명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외에도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분실 위험이 적은 회사 주소로 배송을 시키거나 아마존으로 주문할 경우 픽업 장소가 지정된 아마존 락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